확실히 라의 방을 봐도 IM 번갈아 칠때는 무조건 I부터 들어가는거에요 그런데 너무 처음에 한 번에 여섯 줄을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한 줄부터 도를 칠때 둘 셋 넷 둘 셋 I가 이거 검지죠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넷 타겟이 도라고 치면 둘 셋 시 도래 시 도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레시 둘 셋 레 도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이렇게 그래 나중에 유진 김님 주호님이 자주 쓰시는 스케일이 하모닉 마이나인가요? 블루솔로와 클래식 기타 연주가 많이 네 저는 이 기타 일렉 기타 칠 때랑 이 플라멩고 기타 칠 때 아예 스케일을 그냥 다르게 다르게? 아니 그냥 그렇게 돼요 그냥 다른 플레이가 나오더라고 일렉 기타에서 치던 플레이는 여기서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안 오르잖아요 안 오르잖아요 안 오르잖아요 이 테크닉 자체가 아예 일렉 기타에서 쓰는 테크닉을 안 올려요 안 오르잖아요 안 오르잖아요 초킹이 안 오르잖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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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